어떤 공직자라도 기소 이후에까지 공적을 유지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검찰이 의혹을 갖고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사표를 던지거나 아니면 기소 날짜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국민들은 말 안 하지만 묵묵히 다 지켜보고 있죠. 청와대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합리화를 하더라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 저것은 옳은 일이다 저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 알죠. 현재 집권 세력은 조국 사태로부터 그렇게 큰 유익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더라도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참다 참다 나중에 재앙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10월 3일 날 강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죠. 너무 부당하고 느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최강욱 공직 기각은 비슷한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집권 세력에게 조국은 대단히 귀한 자산이었습니다. 때문에 무리하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 실수가 발생했냐. 집권 세력은 우리 중심으로만 본 겁니다. 우리한테 귀한 자원이다. 우리한테 귀한 인재다. 그들을 입장에서 안 본 겁니다. 국민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봤고 그들 입장에서 안 봤기 때문에 사건이 꼬이고 말았습니다. 조국 사태에서도 그가 우리에게 귀한 존재다. 이런 사실에 너무나 매료됐기 때문에 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도 상황이 아주 비슷합니다. 조국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쉽게 다른 사람으로 대처해 가능한 인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을 유지하려고 하죠.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국대와 마찬가지로 무리수를 두게 되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 가운데서 기소를 당한 이후에 자리를 유지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기소라는 것이 검찰이 수사를 다 마친 다음에 검찰 수사 결과물을 법원에 넘겨서 재판을 진행하는데 재판을 진행한 상태에서 공직자가 버젓이 자기 자리를 잡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공직자라도 기소 이후에까지 공적을 유지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검찰이 의혹을 갖고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사표를 던지거나 아니면 기소 날짜가 결정되면 대부분 기소가 내리기지기 전에 대부분 자기 자리를 그냥 떠나게 되죠. 예를 들면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제1부속 비서관을 지낼 정도로 지금 대통령의 최척근이죠. 문고리 권력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2019년 1월 달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검찰에 시작되니까 검찰 기소를 일주일 앞두고 그냥 사표를 내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일인 거죠. 다음 질문은 무리수를 두게 되면 입니다. 1월 23일 날 최공직 기강 비서관은 조국의 아들을 위해서 허위 인턴 증명서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그러나 본인은 분명히 1월 23일 날 이야기합니다. 사퇴할 의사가 없다. 거의 저는 최초 사례일 것 같습니다. 기소 이후에. 일단 기소된 이후에는 공직에 머무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법관정과 위반되는 것이죠. 저 친구가 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얼마나 우습게 보는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을 겁니다. 여기에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최 비서관의 변호사 시절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변호하는 브리핑을 진행할 정도니까 사람들은 더 격노하게 되는 거죠. 저 친구들이 법을 진짜 우습게 여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다가 기소를 진행시키는 그런 검찰을 향해서 기소가 떨어지는 하루 전날은 1월 22일 날 굉장히 격한 그런 발언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수사가 허접해서 비판을 받을 것 같으니까 여론 무마를 위해서 언론 프레이를 하고 있다. 허접한 이런 이야기는 잘 안 쓰죠. 이런 이야기하니 검찰이 얼마나 기분이 안 찼겠습니까. 그 다음에 1월 23일 날은 더 볼만합니다. 최강욱 비서관이 입장문을 발표하죠.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문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그가 가장 극적인 게 뭡니까. 다음에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검찰총장을 수사하겠다. 낱낱이 까벌리겠다. 이거 뭐 진짜 사람들은 저 친구가 진짜 완전히 맛이 같구나. 진짜 행편없는 친구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범죄로 인해서 기소된 공직자가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를 발신하고 그렇게 하면 국민들의 기분이 어떻겠냐 이야기죠. 인사권자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최강욱 비서관이. 그러나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조국을 마지막까지 보호하려다 혼줄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뭘 배워야 되냐. 국민의 눈치를 항상 봐야 된다. 어느 인계점까지는 국민들이 참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부정이 불법이 어느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사람들이 재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소중하고 내한테 소중한 사람이라도 기소된 자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그것도 뭐 다른 뭐 비서관도 아니고 공직기강비서관의 범법자를 안치고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최강욱 기소권은 앞으로 얼마든지 제2의 조국 사태로 불거져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계속 보호하면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얘기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지 않습니까. 그걸 위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이죠. 찬찬히 조국 사태가 어디부터 꼬였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한테 굉장히 귀한 자원니까 우리 중심으로는 보고 국민들 입장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한 거죠.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사태가 그렇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요긴하게 쓸 수 있고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한테 중요하니까 우리를 보호하는데 국민들 그 보호 자체가 법 위에 청와대가 있고 법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무시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가능성이 아니고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굉장히 좀 현명하게 행동해야 될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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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